어떤 노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요술램프를 하나 주웠습니다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만 말하면 즉시 이뤄준다고 그래서 그는 신이 나가지고 돈, 여자, 결혼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즉시 이뤄졌는데 이 노총각은 돈,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머리 이렇게 이상한 여자 돈 많은 여자가 아니고 돈, 여자 결혼하다가 그만 얘 너무 지나친 과욕은 해로운 거예요 모든 게 적당해야 되고 사람이 얼마나 간소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외국 갔다 왔는데 이제 전에는 일주일 동안 있을 제 동정을 다 미리 알려드렸는데 뉴스에서 이제 안 알려줘요 갔다 와서 뉴스를 보면 아 지난주에 무슨 일 했구나 어디 갔다 왔구나 오죽하면 네팔 선교제 가가지고 우리가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분에게 선교비도 좀 드리고 오려고 선교위원장 정명섭 장로님한테 보이스톡으로 저 엄청 엄청 지독한 남자입니다 나는 절대 미국 가면 데이터 서비스도 안 받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전화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유일하게 통화하는 건 교회하고 연락을 하는데 교회하고도 유선 통화는 안 하고 음성 통화는 안 하고 호텔 같은 데 가면 프리 와이파이 될 때 그때 보이스톡으로 해요 공짜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수준이 높더라고요 막 그냥 참 데이터 서비스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물론 사업하고 하는 분들은 필요하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외국 가셨어요? 새벽기도 맨날 오는 장로님도 하여튼 어디 갔나 보다 했지 외국 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정을 미리 이야기 안 합니다 갔다 와서 뉴스가 나오면 지난주에 네팔 갔다 왔구나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 연락처를 알아서 저녁 먹는데 오라고 하고 선교비 좀 전해 주려고 그래서 전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냐면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수석을 받는데 우리 11명을 모두 다 비즈니스 클라스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표 중에 하나가 제일 싸구려 티켓이라서 이건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안 되는 표예요 만약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마일리지 있어도 돈을 추가 정상적인 비행기 값을 줘야만 되는 이런 싸구려 티켓 그것도 맨 저 꼬리에다 처박는 티켓 이런 티켓이거든요 그런데 그 새 수석을 받는데 그냥 나 하나만 해줘도 감사할 뻔했는데 우리 일행 11명을 다 해줘서 8시간을 가는데 쫙 깔고 난 그런 건 20시간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올 때 되니까 또 기대하는 바가 커서 하나님 우리 또 갈 때도 비즈니스 아이고 한 번도 감사한데 무슨 또 자꾸 욕심을 부리냐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이 장거리 오는데 8시간 비즈니스 클라스 탄 것도 감사하라고 돌아갈 때는 뒷바람 맞고 하니까 단축될 때니까 걱정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허리도 불편하신대 목사님이라도요 목사님이라도요 다섯 사람 다 이 클라스에서 오는데 나만 비즈니스 타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또 자기들은 나는 비즈니스 클라스 끄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 그렇게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더 양양이야 그냥 여행사 사장도 놀랬대 한 두세 사람은 혹시 모르는데 11명을 다 비즈니스로 해주는 건 처음 봤대요 그래서 잘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양양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사랑 감사해야 될 텐데 그냥 받으면 더 달라고 다고 다고 하고 한 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다시 옆 사람 보고 한번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안 그러면 돈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너무엘의 어머니의 자문이에요 너무엘은 왕이었는데 그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한테 당부하는 이런 내용인데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권력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너무엘에게 통치자로서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데 힘쓰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낭비하는 건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이번에도 저와 동행하던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릇이 작아서 쫀쫀해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살고 남을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 목사 변변치 않고 시원찮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하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볼 때 그래도 옆에 볼 수 있는 예쁜 짓 하나는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복을 주지 그냥 복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비도 안 맞고 그래서 방을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써야 된 판이고 그래서 엑스트라 베드를 하나 더 넣자 그래서 세 명이 한 방에 자라 여러분 그거 모텔 값 비싸지도 않아요 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모텔 값밖에 안 되는데 그거 5만 원 절약하겠다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쪼잘하게 보였을 거예요 목사가 아이고 그까짓 걸 가지고 그것도 데이터 서비스도 안 받고 우리 집사님한테 붙어가지고 하스판 열으라고 좀 붙여주라고 일하고 아 정말 쪼잘하게 보이죠? 그래도 그런 목사 좋은 목사인 줄 알아야 돼 이만한 교회에서 내가 대우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호강하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이거 낭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동탄에서 오신 부부가 등록하면서 그리고 나갈 때 다시 쫓아왔어요 오늘 등록했는데 옥합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성전 다 진대 왔지만 그래도 성전 건축하는 데 참여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건축원금을 드리겠다고 들고 온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고 선교도 해본 사람이 선교의 매력을 느끼지 남도 도와본 사람이 돕지 이런 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3부 예배 한참 전에 우리 딸이 또 웬 우리 손주들 세 명을 오록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 왜 그랬더니 자기가 연초에 안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옥합을 깨뜨려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주인인가 아빠가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팔고 그냥 그거 우리 사위 박봉이에요 박봉 옛날 그래도 대기업 다닐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소기업인지 돼지기업인지 모르지만 박봉을 창피해서 좀 말하기 그런데 이거 뛰고 차 뛰고 뽀 뛰고 다 뛰고 400만 원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 아이의 이름으로 다른 애들 했지만 그래서 그걸 옥합을 깨뜨리겠다고 그걸 한 구자를 갖고 온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이 아이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이 아이들 안나를 형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었어요 우리는 지금 친손자 하나 또 나왔다고 그랬죠? 그 아이 이름으로 또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이 뭡니까? 건강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물질도 받았어요 지휘도 받았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내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권력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라 자기 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너무엘의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통치자로서 왕은 항상 불쌍한 자들을 잊지 않고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지휘가 높은 사람들이 지휘가 낮은 사람들 가까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부유하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급이 낮은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교제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세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지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미모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약한 자, 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너무엘의 어머니는 왕인 자기 아들에게 강국하게 당부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지휘가 높을수록 교만해지기 쉽고 약자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불쌍한 자를 잊지 않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공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를 놓고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상금을 베푸고 칭찬하면서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다 그랬더니 주님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본 적이 없어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왼편의 염소 그룹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다 오 주님 우리 그런 적 없다고요 주님 우리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주님 만났으면 했을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이게 주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랑 같지만 개척해서부터 농어촌 선교를 한 교회예요 제가 3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그걸로 생활하고 은행 빚어든 거 이자 갚고 이러면서도 선교를 한 교회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이 영광을 주셨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목사 중에서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수만 명 된다고 해도 나만큼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최고 행복한 목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비하지 않는 제대로 바로 쓰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누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권위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권위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왕들이 여자에게 혹은 술로 독주로 정력을 낭비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호한 왕후로서 아들에게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권위를 행사하는 왕후로서 적극적으로 곤궁한 백성의 억울한 재판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할 능력도 없는 자 고독한 자 부모와 없는 고아나 과부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왕의 임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켜야 해요 오늘도 1부의 배가 마치고 났더니 충두국을 담당한 교육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서 약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학생들을 교회 주방에서 직접 자기들이 요리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영통구청에서 추천받은 독거노인이나 외로운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그래서 복지관과 연계해 가지고 자기들이 봉사한 기록을 다 보고하고 이래서 봉사활동 가산점도 줄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훈련을 토요일마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해 본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악을 행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나눠본 사람이 나눌 수 있고요 베풀어본 자만이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들 이걸 가지고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과 훈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먼저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삼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어머니는 아들에게 당부의 말을 건네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 거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할 거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조적 표현이 점점 강도를 더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강곡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이 엄마의 심정 우리는 이런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고 훈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신당부하며 간곡하게 권면한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 어머니는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거나 찾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자와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권고욕 훈계였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살았어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술로 나를 보내면서 사실 바쁘고 더 전쟁을 하고 이럴 때는 그럴 여가가 없었어요 한가하니까 죄를 짓는 걸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이방나라 정복하고 이럴 때는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안정되니까 그때부터 변질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에 섬기고 하다가 이제는 배불러지고 등 따시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등 돌려거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올고진 신앙을 가지시기를 추건합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년에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했어요 정복전을 하면서 이 평화를 태평성대를 누리겠다고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여자들을 데려다가 부인 삶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히 경계할 무서운 악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우상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돼 버리고 우상국가로 전락하는 비극 정말 타락하고 패혁한 이런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당시 이런 형편을 곁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로서 술과 여자를 멀리하라고 강곡하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은 이 세상 남자와 가정에게 주는 공통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파괴뿐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지난 7일 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도시를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이래요 대한민국 서울 그런데 그 이유를 가디언지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한국의 회식문화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뒤에 또 요즘에 설명을 붙여놓기를 한국의 회식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면요 옛날에는 1차, 2차, 3차 이랬는데 요즘에는 119래요 그래서 119가 뭔가 했더니 난 소방서 불 끌어오는 거 했더니 회식하는 사람들 불 끄는 거더라고 한 집에서 한 번 회식만 하고 아홉시 전에 끝내자 이게 119 회식이래요 이게 술이라고 하는 거 이게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로 알고는 실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믿음의 정결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지도자급이 뭐예요? 저를 포함하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급 좀 되는 이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6절로 7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또 다른 훈계를 줍니다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줄지어다 어찌 보면 조금 전 독주와 포도주를 삼가라고 당부하던 어머니가 어디 보면 꼭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라고 장려하는 것 같이 들려줄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삶이 고통스러워 탄식하는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령과 마음까지 세심하고 자상하게 위로하고 권면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뉴스 시간에 나온 바가 있는데 그 여성분 자기가 간증을 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두 시간이 넘도록 그 입당 예배를 하는데 너무 지루하기도 했었는데 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병원에서 막 이런 거 꽂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목사님이 와서 안수 기도를 해 줬는데 이상하게 병원도 해결 안 되는 게 시선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자기가 올 수 있었다고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앉아 있는 바닥에 보니까 너무 차갑고 힘든데 여기에 폭신폭신한 냉기를 차단할 수 있는 걸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아까 그 남자 이 청년은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갈 형편이었는데 자기가 우리 돈으로 한 10여만 원 정도 되는 걸 그걸 그 청년한테 주어서 감옥 가는 걸 면하겠다고 불러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저 기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어를 모르지만 눈치는 빠르잖아요 팔찌 여기도 끼고 여기도 꼈는데 여기 꼈던 팔찌를 하나 팔아가지고 금 팔찌를 팔아서 그래서 그걸로 도와준 거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몸이 심하게 아프다가 회복된 뒤에 느껴지는 게 이제는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감동을 받았다 아 세상에 교인도 아닌 사람도 그런 감동을 받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이런데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우리는 낭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은사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낭비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사실 왕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다 보면 부여하고 지체 높은 사람들만 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민들의 애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섬기고 10일 저도 몇백만 원씩 내고 복사가 필요하다 할 때 선교비 좀 달라면 잘 주고 이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간사해져서 그런 사람들만큼 친해져 그래서 우리의 장로님들이 불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가 장로인데 장로를 안 알아주느냐고 그걸 알아줘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걸 어쩌란 말이야 장로님 된 걸로 감사하고 지도급에 있으면 이제 지도급은 자기 멈춰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 지탱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구석구석에 가서 소외된 그 어린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북돋아서 케어하고 이끌어줘야 될 지도급이지 단임 목사한테 뭐 우러렁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 아멘이요? 아멘이 신통질 않아 여기도 아멘 장로님들 아멘 대부분 똘똘한 아니 여기도 똘똘하지 열심히 하는 분들 다 1부 예배 2부 예배 다 드리고 지금 뭐 거기는 또 그 사역이 있어서 여기도 똘똘해요 또 뭐 성가대 때려치고 또 딴 데 간다고 하지 말고 거기도 똘똘합니다 아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지도급은 뭐냐면 지도급은 여기 말씀하는 대로 약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리브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동한 분이었지만 그걸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나 자져라 나 자져라 겸손은 자기 낮추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선교팀들하고 하면서 마태문 16장 24절 이하를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이거 못하면 성가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성이 있잖아요 자존심도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이걸 억제한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네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절해요 이건 역할이에요 역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어떤이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역할 어떤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어서 찬양하는 역할 여기는 그냥 돈 싸발라 가지고 악기 연습하고 했는데 이게 보통 돈 덩어리들이 아니에요 이거 연주하는 역할 나는 설교하는 역할 장노인들은 운전하고 안내하고 시다발이하고 이런 역할 다 역할이 있는데 그거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 때 제가 그랬죠 우리는 각자 자기 본분 자기 역할이 있는데 이걸 감당하는 게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8절로 9절에 공의로 다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치우칠 수 있어서 그냥 똑같이 취급해요 그냥 다 안 가 다 안 가 안 가면 다 안 가야지 자기 뭐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기분 좋겠다고 그 집만 뻔질라게 그냥 풀방울이 쥐들어났듯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대안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안하는 거예요 공의로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향해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라 당부합니다 8절과 9절에서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고난 자와 궁피반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벙어리란 스스로 송사하고 항변할 능력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하나같이 스스로의 능력결핍과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왕 자신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권면과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왕의 권한은 대단합니다 왕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회는 의로워질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도 불이해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의 같은 제도에서는 더군다나 그래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를 엎붙다 찾았다 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왕을 잘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 잘 뽑았죠? 대답이 없네 다음에는 잘 뽑아요 더 잘 뽑아요 왜?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과 역할이 이렇게 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된 임금에게 공의를 위해 입을 열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하는 왕을 볼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이고 자기들의 실수나 실언에 대해서는 아주 변명하고 감은 이설로 떼어맞히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남의 실수는 가차없이 공격해서 순랄하게 처참하게 만들고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권모술수로 백성들을 속이려 합니다 정령 공의를 세우기 위해 통치자가 입을 열 때 그 나라는 공의가 지배하는 정직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와 공동체에서 지도자로 부른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 본문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온갖 육체적 소유과 향락을 삼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공의를 따라 판단하고 공의를 쫓아 행동하는 자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본분과 책임이 있을 따위니 이것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